아 여기가 경천섬입니다. 여기가 공중화장실. 여러분 공중화장실. 어 월든이다 월든. 면허마스터 월든 블랙이네요 저기. 아 캠핑카 몇대 있어요 여기도. 여기가 경천섬 공원. 여기 입구구요. 이거 주차장 인데요. 주차장에도 캠핑카들이 몇대 있습니다. 다 쇽바디. 짧은 것들이네요. 다 짧은 밴드 있구요. 상주여행 경천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천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경천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늘 가리에요. 이쪽이 이쁩니다. 낮에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아침에는 조용하고 사람이 높네요. 하늘 가리에요. 뷰러풀입니다. 야 끝내지죠? 어 여기 새돌도 날아가네. 지금 한손 촬영을 해서 제가 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줌을 하면 와 이쪽도 멋있어요. 어 야 또 바다 같네 아 아 아 경청섬은 역시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모습이 아 아름답고 좋습니다 낮은 별로예요 저희들 누구 사게 하압이 어 우상대 parl i 양심 양사 어 응 양심영산이 보이고 자, 앞쪽에도 다리 하나 보이죠? 저기 새로, 작년에 원곡된 다리 저거는 저 반대편 쪽으로 가는 다리입니다 섬이 앞뒤 모두 다리로 연결됐어요 자, 여기가 상주보 상주보의 어제 밤에 야경 모습이 아주 멋있어요 아, 여기서 캠핑장도 보이네요 캠핑 노지들 차들 하면 엄청나게 많이 보입니다 보트도 타고 그러던데, 그치? 버트 버트, 버트를 여기서 카약파도 되겠는데, 여기서? 카약을 여기까지 가져오는게 문제군요 하하하 예 하하 끝내주죠? 하하 하하 진짜 산책하기 최고 여기선 아침 일찍 오셔야지 이게 조용합니다 아니면 평일에 오시던가 하하 낮에는 사람 많아서 여기 산책하기 별로예요 경찬성은 여기 가까워서 충주에서 1시간 정도 버립니다 여기 포항에서 2시간 어제 포항에서 여기 오는데 2시간 걸렸습니다 경찬성공원 탐방 안내도 이러니까 일로 갈까 어느 쪽으로 할까요 바다바나룸 Вау, Вау 가자 가자 채널 !!!!